오늘 은혜 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절이 짜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완전 복음체질이 됩시다. 모두를 살리는 완전 복음체질이 됩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50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주만 지나면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는 52주 강단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영향력 있는 믿음이라는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이를 또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두 서신의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사실은 이 성경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난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대상이 수신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써진 서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충적인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필요로 하고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죠.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나무의 뿌리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뿌리가 내리는 만큼 바로 그 열매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또 코로나발이라는 수수거가 붙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이런 반기독교적인 감정은 비단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그만큼 좀 막히고 있는 상황 속에 사실 가장 큰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언행의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은 전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단위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그 과일각의 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외상감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강단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라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공허와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핏이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하죠.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규모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내 삶에 편화가 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오히려 방종으로 여기고 오히려 뭐 캐스라 세라 하면서 오히려 무질서로 간다. 그것은 사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걸 그대로 우리 삶으로 옮겨가면 순교를 했어도 한 100번은 했을 건데 정작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전에 얼핏 들었던 그 예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단위 목사님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자원하는 성도님들은 손을 들라고 했더니 100명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100명이. 그런데 한 명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리털을 날리겠다. 그래서 그 오리털이 날아가서 머리에 앉는 사람이 신장 이식을 해주는 거로 그래서 오리털을 날렸어요. 성도님들 100명 머리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머리에 왔으면 가만히 있으셔야 되잖아요. 후 주여! 후! 하니까 이제 오리털이 샥 날아가서 이제 옆에 사람한테 갔어요. 차라리 나는 못해요 하면 되는데 그럴 땐 또 오 주여! 이러고 부르잖아요. 또 자기 머리로 올 것 같으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이게 또 깃털이 날아갔어요. 또 옆에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깃털이 날아 날아서 그 어떤 사람의 머리에도 앉지 못했다는 우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사실 우리는 말로는 사실 오직 글이 쏘고 결론 내리고 뭐 복음에 생명 걸고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을 상황만 돼도 사실 순간 우리는 예체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원의 성도님이라면은 서로 머리에 그 오리털을 얹히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신행일제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람을 여러 개의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큰 인물들, 큰 지도자를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큰 그릇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일을 좀 감당하지 못할 때 아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요. 자주 내가 즐겨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이렇게 꺼내놓고 계속 그것만 써.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아주 큰일. 잔치 때나 쓰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2021년을 이제 마지막 얼마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12월 한 달은 청지기가 미리 발표되면서 함께 원리스를 나누고 미리 내년 사육을 준비하면서 나의 CVDIP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표다 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년 2022년은 또 어떤 그릇으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그릇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적용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큰집의 다양한 그릇들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 말씀해 보면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큰집은 헬라 원어가 오이코스라고 해서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큰집이냐? 일단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집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면 큰집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도님들이 많은 구성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큰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사실 조금 값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그만큼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귀하고 천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그릇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서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릇의 1차 기준은 여러분 이 원재료도 중요하잖아요. 10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즉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그야말로 흙으로 빚었는데 사실 유약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약을 안 발랐던 것은 굉장히 투박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릇은 장식용 그릇이 아닌 이상은요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마귀의 소속이었죠.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고스란히 우리 안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인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인간이 제대로 된 것을 담고 살지 않다 보니 뭘 담기는 담았는데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건 드러난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형상 우상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인간은 외모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도 보면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제는 은수저, 동수저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을 레벨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나 사실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특징을 보면요 일단 건물들 자체가 좀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규모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에 일단 감동을 받게 만드는 것 같죠. 굉장히 보여지는 부분에 이들이 이런 템플, 메이슨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복음을 사실은 종교 수준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사실은 반복해서 듣는 복음이지만 그 누군가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긋자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 수준으로 그냥 종교라는 그릇 속에 그냥 예수님을 가둬두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박수치고 쾌제를 부를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이라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절대 안전지대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목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그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 많다고. 그런데 왜 옵니까? 일단 와서 내 사업상 필요한 인맥도 형성하고 가면 좋은 얘기. 내가 학원 가서 강소를 내듯 헌금 내면 좋은 설교도 있는 대가로 헌금 내주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많이 있고요. 어떤 인맥 형성을 위해서 그냥 취미생활로 좋은 얘기 듣고 무늬만 기독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나도 예수 믿어봤다고. 나도 안다고.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가장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완전 부신자가 아니라 왕년 교회 다녀봤다는 분들이 사실은 이 전두운동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우서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얼마든지 의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전에 영접을 시킨 분이 나중에 영접하고 나서 내가 목사요 이러시더라고요. 복음의 복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될 수 있고 중일자 될 수 있고요. 교회 30년 40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도요. 자 디모데우서 1장 15절에 보면 부길로와 허모게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같이 사역했지만 결국은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의 사우로왕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언약 성취에 쓰임받긴 받았는데 악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뭐면요 자리싸움 늦을 밖으로 싸움하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 미래적으로 근시한적인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쓰레기 담아놓으면 쓰레기통 됩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우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쉽고 부딪히기만 해도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바로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자서의 원죄사건 저는 제가 새가족 사육을 할 때 늘 원죄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닌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태어나는 죄다. 아담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사건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함이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참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송도 여러분들의 참 가치가 이제는 여러분의 가치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각 개인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원죄로는 흑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영적 금그릇으로 구원받기에 완전히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비밀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다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나는 재료 좋은 사람 쓰겠다. 나는 이조백자 같은 피싼 도자기만 골라 쓰겠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부터 가장 죄 많이 안 짓고 성품 좋고 실력 좋은 사람 가장 놀라운 사람 뛰어난 사람 삶의 댐댐이가 되는 사람 쓰겠다. 아마 불신자 중에 더 많이 뽑힐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우리를 뽑힐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질그릇의 보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질그릇의 보배 이 심플한 복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말 어머니의 태중에 이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정하시고 의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나는 존귀하고 포배로운 자 이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포배로운의 목적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큰 그릇으로 갱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릇의 1차 기준이 이제 원재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기준은 용도와 쓰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고 그러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귀한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쓰는 거 이 쓴다라는 표현 쓰임받는다는 표현이 두 절에 여러분 자그마치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귀한 그릇은 금은 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바로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그냥 끝날 거면 죽기 전에 우리가 요양원에서 예수 영접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젊은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살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쓰임받는 것은요 이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중대한 구원사역에 쓸만한 그릇을 늘 찾으셨고요. 거기에 꼭 쓰임받은 일꾼들이 늘 있었습니다. 주인의 뜻과 용도에 맞게 쓰임받으려면 중요한 원칙을 오늘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 이것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보십니까? 딱 꺼내면 일단 바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 청결 상태를 그냥 바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 뭐가 묻어있어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담겨있어요. 그러면 바로 쓰지는 않잖아요. 정말 쓰고 싶으면 먼지라도 닦아서 씻었겠지만 어쨌든 바로 쓰지는 못해요. 또 닦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이거 쓰려고 했는데 담겨있네? 그러면 다른 그릇을 찾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담겨있으면 일단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비어있는 다른 것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번지단을 지나서 바로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이 수족을 씻었거든요. 이것은 뭐면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지단이 완전히 태워지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물두멍은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한 게 뭐냐?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바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52조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정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 그 앞절의 본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는 자들 또 망룡되고 헛된 말을 퍼트리는 사람들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라는 거짓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막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악질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자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죠. 자기의 주장 고집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역사부터 구별되어 나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 나는 스스로 나를 못 지키지만 말씀의 등불이 있으면요. 여러분 걸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냐 세상이 어두워도요. 내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된 이단과 교리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할 때 퀴즈 쓰는 그릇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정격하게 된 자는요. 일단 말씀 붙잡고 있는 자는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좌로나 오로나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할 때 이걸 내가 소유할 건지 버릴 건지 소유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좌위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엌에서 쓰는 식칼은요. 한쪽에만 검이 있잖아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은 좌우의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적을 공격하기 수월하죠.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재물을 구약에 드릴 때 이 검으로 각을 뜹니다. 그러면 각을 뜰 때 버릴 것들은 버리고 깨끗하고 흠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양해서 거룩한 재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좌위에 날선 검으로 비유한 것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버릴 것과 소유할 것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욕하지 말고 우리 교리에 현혹된 너희들이 문제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기 안 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기꾼도 나쁜 거지만 내가 분별력 갖고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내가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결론의 목사님이 언젠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오늘을 놓친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의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저장 강박증이라고 아실 거예요. 못 버려요. 쌓아두는 겁니다. 저장 강박증은요.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뭐와 당장 쓸모가 없는데 막상 물건을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기까지 한다면 이거는 저장 강박 사고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금 받기 전에 옛 틀, 옛 습관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새 언약 속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담고 있는 칠그릇이잖아요. 보배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진이 공존해요. 내 안에 여전히 저장 강박증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세이브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이틀 때문에 이 엄청난 명품 보금이 자꾸 키스가 나는 거예요. 신앙은 전동인데 우리들의 행동은 이단이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내면에 너무 많은 상처들이 가득하고 내면이 너무 지저분하면요. 일단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역이 절대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사역하러 다니는 쪽쪽이 오히려 문제를 더 양성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는 무심코 던졌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사역 안 하고 쉬고 있는 게 나는 거죠. 생명 걸 것처럼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에서 이탈하는 자가 되고 보금에서 결국은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이 보금 우리 신앙의 마지막 노선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예원교회가. 그런데도 결국은 이 노선을 또 이탈하잖아요.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는 건 좀 나아요. 다른 종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이 보금의 맛을 봤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것으로 결론 내렸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여러분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으면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는 힘듭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치유되어야 되는 시간표겠죠. 자 이러한 실패자의 체질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금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요.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자꾸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고 청소년 되거든 악한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상태는 그냥 단순히 종교가 말하는 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금이 들어갈수록 한꺼번에 비울 수는 없지만 보금이 들어가는 만큼 검은 물에 맑은 물 채우수록 점점점점 열분해색 되어지듯이 점점 맑은 물 되듯이 보금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옛 것이 쓸어내버리고 그 내면을 자꾸 보금으로 가득 채워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패스에 맞는 기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금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어지고 체질화되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채워도요 이 빈컵에 한 잔을 채워도 빈컵에 담아야 하듯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옛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보금으로 맛바꾸는 나의 옛 것을 비우는 작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조건이 바로 이 거룩한 거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흠이 없고 온전해서 하나님께 뽑힌 것이 아니라 보금이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보금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음식도 제 그릇에 담아야지 제대로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음식이라도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 편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준비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을 내야 되겠죠.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지금이 내가 투입되어야 될 시간 편지 그 형제인 분별력과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히시고 사용한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바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 줄 거야.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소와 다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바로 이런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더 넓은 그릇으로 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세워놓고 준비시키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릇을 넓히기 위한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릇 넓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쉽고 그냥 금방 넓혀지는 사람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내가 뭔가 기경하고 도전하고 넓히려면 아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왜 이런 사람 쓰시지? 왜 저런 사람을 교회가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 쓰실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야 기질도 너무 거칠고 겉모습도 그렇고 아 영 아닌데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날 것 같은데 순간 우리는 보면 이렇게 비교하고 겉모습 외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가 이 주식의 꽃 우령주처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연마되지 않은 원석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듬어지고 깨끗한 보석이 될 것을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각가는요 사실은 흙 한 덩어리를 보더라도 작품을 구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흙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생 자체를 작품으로 만드실 그 구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선입견들이 많은 거예요. 고정관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에 안경 쓴 친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이거 평생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가 저 사람이 단발머리야. 그냥 싫어. 단발머리가 싫어. 그런데 마침 또 안경까지 써주셨네. 그럼 그분하고 말 섞기 전에 저 사람은 일단 싫어. 그런데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선입견념은 무섭다니까요. 고정관념이. 제가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분이 공항에서 과자를 꺼내놓고 막 먹는데 옆에 남자분이 자기 과자를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 먹으면 그 남자분도 하나 먹고 어머 뭐야 이 남자 왜 남의 과자를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양해도 안 구하고 과자를 먹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한 개가 딱 남았는데 얄미우니까 여자분이 얼른 먹었어. 내 거니까. 얼른 먹었어. 그러니까 남자가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내가 먹던 새우깡 새 거가 그대로 내 가방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새우깡은 누구 새우깡이었을 거야 아까. 그 남자의 새우깡이었죠. 그런데 남자분은 넓은 마음이었어요. 그 여자가 마지막 먹는 새우깡을 웃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체험해요. 그 사람에 대한 선의견이 있고 저럴 거야. 이럴 거야. 꺼야. 아이썱. 혼자 결정 딱 내리고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서 조금만 생각 바꾸고 조금만 내 행동이 행동도 아니에요. 내 가치감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면요.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백팔적이 바뀌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복음운동할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그 중심을 받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인격이 조금 덜 훌륭해도 우리의 삶이 아직은 조금 됨됨이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외향적이죠. 사실 그의 학벌이나 외모로는 뽑힐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질을 사용하십니다. 기질 자체가 굉장히 충동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문을 잘 열어요. 그리고 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금을 던지는 사역 잘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강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기질대로 잘합니다. 반면에 사도요한 같은 좀 내양적이고 다독이고 위로하고 사랑의 사도처럼 조곤조곤하고 양육 잘하고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요한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이거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진 물동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요. 물동이 두 개를 지고 가는데 하나는 조금 깨졌고 하나는 멀쩡해요. 가면 물을 하나 기워오는데 하나는 깨졌어. 질질질 물이 새니까 집에 오면 반밖에 없어. 주인님 주인님 저는 깨져서 죄송해요. 저는 물도 못 기르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물 기러 가는 길에 꽃들이 피어 있잖아. 그 꽃들에게 그 새는 물을 다 주고 왔으니 네 덕분에 꽃들이 다 자라고 있단다. 여러분 깨지면 깨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 필요한 현장에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잡혀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웠고 이 자리에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저는 복음의 나팔을 불 겁니다. 이러고 샀어요. 그런데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요. 저는 여러분 진짜 더 많이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 앞에 당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구원 복음 전파.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정 9장 1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우리 렘넌트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전도자로 쓰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원교회는 35주년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 운동할 그 교회가 맞습니다. 성도의 여러분들 역시 마가다라빵에서 정말 로마 복음 앞까지 2, 3, 7 나라까지 갈 우리 믿음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그릇이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이제는 다 그릇이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이 언어를 생명살리는 언어로만 바꿔줘도 살아난다니까요. 모든 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링 귀걸이도 좋아했고요. 옛날에는요. 황금 금색으로 머리 염색도 했다요. 저 그랬어요. 정말 랩런트 사역할 때 막 노란 옷에 검은 바지 입고 이따만한 힐을 신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귀걸이를 안 해요. 저 귀 뚫은 거 거의 다 막히게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걸이가 반짝거리면 성도님들이 메시지 들을 때 조명이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들을 때 반짝반짝한 거에 시선이 뺏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처음 사회를 섰을 때 스트라이프 줄을 입고 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목사님 스트라이프 줄보다는 그냥 민자 입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프 줄이라는 게 화면으로 보면 조금 눈이 피곤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하의를 신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하의를 신었잖아요. 그런데 다리다 보니까 단화가 최고예요. 효도신 같은 거 있잖아요. 효도신 같은 거. 막 그냥 막 신고 바로 벗고 신고 막 뛰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거의 무채색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무채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예화를 얘기할 뿐이지 사실 예화가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예화를 통해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도 행동도 웃도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솔직히 여러분 세 가족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시험 듭니까? 그런데 직분자들이 그렇죠? 중직자가 목회자 어떤 얘기 할 때는 그거는 딱 꽂혀버려요.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만큼 리더의 리더가 되는 만큼 나는 여러분들을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금을 보금되게 한다면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삶을 기경하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을 하나님은 정말 잘난 인재들한테 맡기지 않고 정말 뛰어난 단체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 떨리도록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고 사역하는 것과 그냥 막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서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났을 때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냐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오느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삭의 백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삐듬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렇잖아요. 나 대신 수양이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된 것입니다. 백배의 축복 받고도 이상은 여전히 우리가 창세 2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쌌다니까요. 우리가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면 떠날 사람 많다고 우리의 소리로 할 정도로 그런데 백배의 축복이면 완전한 축복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 앞에 예배의 단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축복을 부어줘도 변질되지 않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우리 중심 보시거든요. 혹시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분하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똑같으실 거예요. 밥그릇 크기가 똑같으면 부딪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대접이 되시기 바랍니다. 밥그릇 품으시면 끝나버리거든요. 갈등이 온다는 것은 나도 사실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일회용 그릇 나 한 번 쓰임받아 끝날 그런 사람 되면 우리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계에 보면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가론 유다처럼 정말 비참하게 쓰임받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그냥 한 번 쓰다 말고 가는 사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를 해도 더려 우아한 백조처럼 이렇게 있어도요 팍파둥파둥파둥파둥 남들 곱하기 10배를 해야지 저는 그냥 그들이 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어머님이 부모님이 너는 대기만성형 나를 위로하는 거죠. 그래 너는 큰 그릇이라 좀 더딜 뿐이야 항상 했는데 사실 위로해 주는 멘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기소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기소용은 뭐냐 큰 그릇을 작은 일에 쓰는 거예요. 뛰어난 인재를 낮은 지위에 특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세계보그마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기소용처럼 큰 그릇으로 불렀는데 자꾸 먹고 사는 생계형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면요 반드시 센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어시건 부르시면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갱신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그릇은요 모든 족속 땅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날마다 내 속속속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내 영혼까지 이 복음이 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제는 그냥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자주 가고 즐겨 쓰는 그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고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만나고 주의종을 만나고 그런 52주 강단을 내가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 운동에 내가 쓰임 밟고 있다는 것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우린 분명히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참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그릇이 이제는 깨끗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없어지는 것도 같은데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자주 쓰임 받으면 녹슬지는 않겠죠. 달아서 사라지겠죠. 여러분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 안 쓰는 그릇 귀한 그릇 아닙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육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직분에 충성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으나 금그릇이 되었고 가론 유다는 금그릇이었으나 질그릇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이 바울은 질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계보금에 지금도 그 바울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금그릇이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받아서 금그릇으로 출발은 좋았는데 가론이다.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질그릇이 됐습니다. 이처럼 첫 출바도 주류하고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용도로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먼저 원래 흑수저야 내 출신은 원래 흑수저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좋아도 천하게 쓰임받으면 가론 유다처럼요 여러분 영적 폐기 처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금은요 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 용어가 보면 원래 라는 단어와 절대 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절대 안 돼 못해 없어 늘 부정적이었거든요. 보금 외에는 절대는 단어를 붙이지 말아야겠다 라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논리 가지고 반항하다가 쓰임받긴 쓰임받는데 겨우겨우 쓰임받습니다. 요나 이름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형 컵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즐겨 쓰시는 그릇이 명품 그릇이고요. 우리야말로 예수표 최고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내가 역사할까. 즐겨 찾는 그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기를 힘쓰라. 아민 여러분들이 일심 또 전심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이기는 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집에 가장 멋지게 롱론으로 오랫동안 즐겨 쓰임받는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